이제까지 대한민국이 해왔던 것과는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박람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최첨단을 달리는 산업과 기술, 높은 수준의 케이팝과 문화적 요소를 가진 케이크 칼처, 육로와 도로와 해운과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수송수단, 역사적인 그런 유산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도시입니다. 전 세계 시민 여러분 꼭 2030년 부산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.